국민의힘이 전당대표의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386운동권 정치인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김원수 상근부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송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론플레이 등으로 폄하했다면서 한때나마 거대 야당을 이끌었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. 김푸 대변인은 송 전 대표는 이번 수사를 기점으로 신당 창당보다 정기의 은퇴를 선언하는 게 정치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